정찰풍선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줄 거란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독일 미넨에서 만났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모습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가 방송에 나와 중국을 향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레드라인을 넘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이미 러시아에 비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중국이 탄약이나 무기 등 살상 무기까지 주려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앞서 독일 미넨 안보 회의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난 그는 중국 정찰풍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조직적인 스파이 활동을 비판했고 왕이 위원은 외교부 입장문을 통해 오히려 풍선을 격추한 미국이 무력을 남용했으며 똑같이 중국으로 풍선을 보낸 미국은 중국을 모독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중국이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워내야 할 때라는 미국 정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